제가 오면서 손 목사님을 언제 처음으로 만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8년 전에 처음으로 뵌 것 같아요 18년 전에 커네리카스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인데 제가 목회하기 직전에 그 교회에 집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 같이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커네리카스는 그런 의미에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I met your senior pastor about 18 years ago in Connecticut, the church that I served formerly 그 커네리카스는 그런 의미에서는 잊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도 잊지 못하게 그 커네리카스에서 최근에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Newtown Connecticut is Hartford Connecticut, which is the capital of Hartford, I'm going to say Connecticut Not far from it 그런데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늘 신방 갈 때 지나다니던 동네이고 소위 사람들이 거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좋은 동네이고 Maybe California로 얘기하면 Urbine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Urbine 같은 좋은 동네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남의 부러움을 사는 동네였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끔찍한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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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일어났을까 That's the question that we all ask Every time we face something like this difficult situation 오늘 본문도 아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재물에 피를 섞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끔찍한 일을 했다고 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망대가 무너져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뉴욕에 있는 월트레 센터가 무너지는 식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보는 그 큰 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안에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Why this thing happened?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그 죽은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랬군요 Because those people may have sin more than us So they die 예수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거죠 우리는 그래도 덜 지어서 뭐 나은 사람들이냐고 얘기하기는 좀 겸연적고 그래서 좀 나으니까 우리는 안 죽고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던 성도 한 사람이 뉴욕 월트레 센터가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비행기가 치고 들어가는 바로 그 플로어에서 근무하던 아주 똑똑한 젊은 집사였습니다 제가 옛날 전도사를 섬기던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하면서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면서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남전도의 회장, 그 부인은 여전도의 회장 얼마나 열심히 다섯 살, 세 살짜리 두 딸을 두고 있었던 아주 젊은 집사님인데 그렇게 잘 섬기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침을 튀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침을 튀면서 자랑하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목사님은 그냥 아예 그냥 체질화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성도들 칭찬하시는 거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침을 튀면서 자랑하는 집사예요 So I have to ask the same question 그분은 왜 죽었을까? 왜 그분은 해필이면 그 안에 있었을까? 하나님 좀 살려주시지 좀 피하게 해주시지 그날따라 늘 출근하는 그 시간도 아니래요 근데 좀 더 일찍 가가지고 사무실 청소하겠다고 좀 더 그날따라 부지런을 떨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서 잡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Why this thing happened? Because he sin more than me So I am saved and he got punished Is that how you reason every time you see this difficult Unthinkable situation happened? 정말로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놓고 오늘 다루신 본문입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Actually this passage is talking about repentance And I'd like to talk about repentance today For some of you who cannot understand Korean 그래서 저도 부족한 영어를 여러분이 자꾸 하고 있는데 How many of you really cannot understand Korean? So I really need to hear in English 한 번 잠깐만 Raise your hands Raise your hand 그러면 내가 왜 영어를 하고 있죠? 아 저기 두 사람 있구나 Because of you I have to speak in English Because of you I have to speak in English It's Elijah special prayer meeting Who the heck is Elijah? So let me urge you With the love of our Lord Do not hate Elijah Elijah has nothing to do with this special prayer meeting 억지로 나왔는데 I barely came out But this preacher is about to talk about repentance 설교,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니 이게 별로 이렇게 아침에 무도하고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Well let me ask you a question Actually the philosopher and poet Byron said It takes weakness to repent However Shakespeare said It takes strength to repent Which one do you think that is right? It takes weakness to repent Or it takes strength to repent 약한 자들이 회개한다 강한 자들이 회개한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Byron이 맞습니까? Shakespeare가 맞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No activity requires more human greatness than repentance 회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사람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예요 현대인들은 연약한 자들이 repent 회개한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참 부족하다 정말 어디에든지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나 회개를 하는 것이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잘 나가고 뭐 six figure income을 갖고 있고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고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은 Why bother repenting?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자들이나 지시한 자들이나 회개하는 것이지 당당하고 똑똑하고 엘리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Byron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It takes weakness to repent Yeah, only those people The way down people They are the ones who need to repent But me, someone like me Who are up here There is no way we need to repent That's the kind of reasoning that we are going through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저 죄 지은 사람들이 그래서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죽은 거죠 저 죄 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죽은 거죠 그 뉴타운의 좋은 동네일진 모르지만 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거겠죠 그 옛날에 캘리포니아 노스 리치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도 그 도시가 오렌지 카운티보다 훨씬 죄가 많은 도시니까 우리는 살려놓으시고 그 죄 많은 도시를 하나님이 벌하신 거겠죠 same kind of reasoning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reasoning은 아,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저 사람들과 낫기 때문에 살려내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지속돼요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말하거니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that Jesus said I tell you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that's the bottom line what Jesus said we might be a little better than those people who are going through tougher times but Jesus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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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t's not how it happened unless you repent you all will perish as well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할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저 밑에 로클래스나 하이클래스나 모든 사람들은 회개할 이 보편성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회개해야만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상 어떤 큰일도 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완벽한 바리세인입니다 바리세인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Oh Lord, thank you that I'm better than those sinners Oh Lord, thank you I am not begging for anything like those beggars Oh Lord, thank you I don't drugs like those people the bad people 그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정확하게 바리세인의 기도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요 의롭다고 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죄인인 구석에 박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 Oh, I am a sinner Have mercy on me 라고 기도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그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He is those sinners The man who confess his sin He is more righteous than these Pharisees who think that he is righteous 바리세인보다 저 죄인이 더 의롭다 라고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죄 짓은 게 없어가지고 Oh, 오늘 내 죄를 짓은 게 없네 와, 주여 오늘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오늘 교회 나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완벽한 바리세인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무릎을 찌어도 어, 주님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요?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게 건강한 생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요 오다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좀 신경질은 나고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가만히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면서 내가 지은 어떤 잘못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잘못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개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러 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더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인생을 크게 흔들어버린 말씀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완전히 업사이드 아움, 터닝 포인트 하게 만든 말씀들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제 목회 생활에 아주 가장 크게 변화를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인데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do you show contempt for the riches of His kindness tolerance and patience not realizing that God's kindness leads you toward repentance God's kindness tend to lead you or designed to lead you or designed to lead you toward repentance not only bad things that have occurred to your life will lead you to repentance but also God's kindness will also intend to lead you to repentance 우리에게 나쁜 일과 비극적인 일과 생각하지도 않는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kindness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냐면 너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If you don't repent that's how you show your contempt toward the Lord who showed us His kindness Unbelievable When I read this passage for the first time ever It struck me so bad What is he talking about?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좋은 일이 있어도 that those things are designed to lead you toward repentance 당연히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케 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I decide to obey this command not only bad things happen to me but also good things happen to me that are designed to lead me toward repentance so I repent so I've been waiting any good things happen? 갑자기 아들이 들어오더니 아빠 하면서 손에 뭘 쥐고 들어왔는데 메달을 들고 왔어요 메달 이게 웬 메달이냐 그랬더니 수학 경시대회에 나와가지고 금메달 딱대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는 트로피나 메달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오는 놈들이 있어야 말이죠 받아오는 년들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들고 왔어 God's kindness to my family for the first time ever 와 이게 웬일이냐 우리 아들이 금메달 딱대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었어요 역시 너는 아빠 머리를 닮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모른데 the passage really struck me stick with me stick with my thinking pattern so I have to repent when my son walked in with a medal the gold medal that he won at the mathematic contest instead of giving God thanksgiving which I supposed to do we should do it but since this passage really challenged me so I have to repent because God's kindness that he has shown to me to my family is designed to lead me toward repentance so I have to repent so I did God I repent and I 웃었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안 돼 기분이 좋아 죽겠는데 Lord 회개합니다 히히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하다가 야 이게 회개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 번째 Lord I repent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네가 네 아들 수학 잘하라고 경시대에 나가서 잘 보라고 기도해 준 적 있냐 난 몰랐어요 경시대에 나간 것도 몰랐어요 기도도 안 해줬어요 네가 네 아들 수학 문제라도 옆에서 풀어준 적 있냐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우리의 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님이라는 말을 혹 들었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봐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애들 숙제 챙겨주고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수학 경시대에 가서 금맛을 따고 왔으니까 I repent 하는 순간에 그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Oh Lord I don't deserve this 그러면서 회개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노력을 했고 뭐 열심히 학원도 데려다 주고 수학 문제도 열심히 풀어다 주고 뭐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막 기도해 주고 경시대에 나간다 그러면 뭐 시험장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밖에서 기도하면서 벌벌 떨면서 뭐 대문에다가 엿 갖다 붙여놓고 뭐 이러냈다면 내가 이해가 돼 야 역시 God pays me what I did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게 없는데 금메달이 넌 굳이 들어왔어요 Oh Lord I repent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kindness를 보여주신 것이 I don't deserve 내가 마땅히 받을 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국 100%의 순도 100%의 감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감사도 실은 100%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못해요 좋은 일 일어나서 Oh 하나님 땡큐 Thank you for the good business Thank you for good health Thank you for good church 누가 못해요 그런데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The first message that John the Baptist preached is about repentance You know what's the first message of our Lord Jesus Christ when He started His public ministry? Is repentance 교회를 탄생시킨 첫 메시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Repent and baptize 모든 시작이 회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terribly wrong해서 그래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The more, the greater blessings that you enjoy Then the more, a lot more you should repent That's the message as we begin the new year Repentance is that important That's the only way to live and probably that's the only way to deepen up our faith and that's the only way to grow our faith maturely Repentance 이 아침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알고요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중생을 경험했었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변화가 저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나쁜 일이라고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근데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응했어요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거예요 열심히 뛴 것 같은데 회개하다 보니까 아, 이 교회의 부응이 내가 열심히 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I don't deserve this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감사, 크레딧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더라 제가 이 은혜를 나누는 분마다 은혜를 받아요 실은 그래서 실은 커네리카세에 있었던 일인데 그 장로님, 우리 아마 손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장로님이 결혼한 지 한 십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외아들만 키웠으니까 얼마나 아들을 잘 키웠는지 모른데 그 아들이 예일대학에 갔어요 그 외아들이 예일대학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김한용 목사가 맨날 좋은 일 생기면 감사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막 하는데 이분이 결국 나한테 오더니 그 얘기를 하시다 이분은 얼마나 좋은데 아들을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일대학이에요 이분 말을 하면 꼭 예일대학으로 끝나요 아니 예를 들면 와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좋네요 예일대학에도 날씨가 좋을래나요 뭐 이런 식이야 아니 왜 갑자기 거기서 예일대학이 나와 그래서 내가 너무 귀여워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구나 그리고 또 예일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날고 겨도 예일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버드대학 아무나 가나요 가신 분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교회적으로 축하해줘도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기보다 그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냥 칭찬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간 것처럼 즐거워해 주세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제자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의대를 갔는데 그래서 스웨셔스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메디슨이라고 하는 스웨셔스를 딱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어 그래요? 예일대학 수회 쓸 수 있어요? 없다고 그 다음날로 갖다 주셨어요 하여튼 모든 게 그 집 가면 다 예일이에요 필통부터 연필부터 다 예일이야 예일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시작하는데 괜히 아들 때문에 좀 우쭐대고 그거 나 괜찮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뭐 그런 거 한 번 해야죠 자식 자랑 한 번 해야지 그런데 막 회개를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뒤에 따라 올라가는 걸 보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됐다 God's kindness God's kindness leads us toward repentance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좋은 가정 가진 거 회개해 본 적 있어요? 참 좋은 아내를 둔 거에 대해서 감사는 해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 같은 놈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신 거 회개합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Parents Did you ever repent about good son and good daughter? 한 번도 트러블 하지 않냐고 교회도 같이 다 따라 나오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회개해 본 적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자녀들은 아 그 집사가 못 돼서 그렇지 뭐 아마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딸 좋은 아들 준 거 회개해 본 적 있어요? Children Have you ever repent about good parents? 좋은 부모를 당연히 take it for granted 그렇지만 한 번도 회개해 보지 못한 분 감사의 진국이 아직 안 올라갔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ave you ever repent about having a such a wonderful pastor-like pastor song?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내가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회개해 보신 적 있어요? 아 목사님은 다 그런 거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rarely 주신 축복인데 그것도 역시 그것도 역시 God's kindness that designed for you to repent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이런 좋은 목사님 주신 거 감사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facility 사람들이 아 내 땀의 결정체 하고 계시는 분 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은혜가 없을 거예요 점점 사라질 거예요 수고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거 볼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repent 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건물 주셨나요? I don't deserve this repent 여러분 저는요 나 이것만 딱 띄어서 세레토스 데리고 가고 싶어 저는 예배 공간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매주일마다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거를 막 누리고 있어요 멀쩡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 안 하면 이거 뺏겨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실은 지금 I'm talking something very strange 이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Everybody will say to you crazy 이거 이상한 얘기에요 그런데 I'm talking from Romans chapter 2 verse 4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하게 돼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커네리칸 뉴타운의 그 학살 현장의 피해 가정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뉴욕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자라면 하나님 무심도 하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줄을 섬겼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하실 거예요 This is not fair 하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 Why me?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What did I do to deserve something like this terrible things?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내가 그 재난을 받는 현장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I have nothing to say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회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한 만큼 하나님도 bargain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한 만큼만 받으면 돼요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안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한 거에 대해서 심판 받는 건 오케이 근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kindness가 내가 안 했는데 I don't deserve it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 일이 결국은 나로 하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마땅히 받아 누릴 자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고 누릴 수 없는 가운데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회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We are completely lost We are radical sinners admitting that fact from that point We could finally come before the Lord and start repenting of our sins because what we enjoy we don't deserve at all 바로 그 사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라삐인 헤롤 쿠시너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좋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의 서퍼링에 대해서 쭉 썼어요 유대인 라삐인데도 아주 잘 썼습니다 크리시안의 입장에서 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의 가정에 암 환자가 나올까 왜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섬기는 일 이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 왜 크리시안 패밀리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일까 왜 재난이 닥치는 것일까 그 뉴타운에 있었던 그 학살도 크리시안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 피해를 당한다고 왜 그 크리시안 가정에 이런 피해가 나타난 것일까 근데 이 책의 끝에 이 책의 끝에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끝에 뭔지 아세요? there is no good people there is no good people in this world 정확하게 성경적 결론을 내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어떤 분이 뒤에서 손을 들고 한 명은 있습니다 누구요? 제 이름이 이 의인입니다 이름이 의인이라도 없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 의인이라고 there is no good people who deserve anything 그게 주이시라피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받는다면 you have nothing to say 하나님 앞에 아무 항변할 것이 없는 죄인이에요 저도 그래요 별로 큰 죄가 잘 기억나지 않은 것도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런데도 수도 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정력과 나의 생각의 흐름 속에 치고 들어오는 감히 여러분과 나눌 수 없는 그 생각들 어 주요 테러블 쥐구멍이나 들어가고 싶은 그거 생각해보면 오늘 나가다가 벼락을 맞아도 I deserve it 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 내려가지고 나만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I deserve it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전부 다 deserve it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붙들어서 붙잡아 일으키시기 위해서 죄에 의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요 막 우리의 신앙이 각질화되는 것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리세인화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만 종교 생활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것에서부터 항상 첫 마음 첫 사랑 세례받으며 감격 속에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영광을 매주일마다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뻣뻣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이 뱀이 머리를 쳐들듯이 또 어느 순간에 고개를 쳐드는 그 모습을 다시 자르면서 다시 겸손해 줄 수 있어요 That's the only way Repentance is the only way To grow maturely spiritually 정말 성숙하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회개만큼 우리를 순수하게 항상 첫사랑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which you don't deserve anything God has showing you much kindness much tolerance and patience but if you don't repent you will perish sooner or later That's the message that Jesus wanted to bring to us in this morning as we begin the new year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 안 할 게 없어요 나쁜 일 있어요? 회개하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회개하세요 더 회개하십시오 잡을 잃으셨어요? 회개하세요 승진하셨어요? 더 회개하세요 자녀가 대학을 못 갔어요? 회개하세요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어요? 더 회개하세요 건강을 잃으셨어요? 회개하세요 클리니컬 건강에서 위기에서부터 회복되고 고침받으셨어요? 더 회개하세요 힘드세요? 회개하세요 형통하시나요? 더 회개하세요 회개에서부터 면제 받을 자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회개하십시오 좋은 집사님 친절한 집사님 추운 날 주차장에서 하시는 그런 좋은 집사님들의 페이보를 받으신 분들 야 참 고마운 분들 많다 회개하세요 You don't deserve those things 회개하세요 제가 본 영화 하나 보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Saving Private Ryan 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워싱턴 DC 헤드코러에서 2차 대전 전사자들을 이렇게 막 치는데 Ryan, Ryan, Ryan 하고 세 사람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여기 Ryan 이게 같은 last name을 가진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과부 엄마가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전부 다 2차 대전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세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전사된 거예요 그런데 넷째 아이가 하나 있는데 James Ryan 이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있는데 이 넷째 아들도 지금 나가 있는데 그 노만디 그 오마하 시리에 오마하 비치에 노르만디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부 엄마가 얼마나 상심하겠냐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찾아가지고 엄마에게 돌려줘라 라는 특명을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 캡틴 탐 행크가 주연을 하죠 탐 행크에게 그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가장 탁월한 군인 여덟 명을 객출합니다 그 여덟 명을 데리고 그 James Ryan을 찾아 나서는 게 그 영화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 라이언 일등병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면 여덟 명이 다 죽어요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아주 탁월한 소울저들이 여덟 명이 죽어요 그 다중에 도중에 두 명이 죽어 나갔을 때 그때 군인들이 얘기해요 Does he deserve 그 사람이 뭔데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이게 승련받은 최고의 정의 부대에 우리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James Ryan 이름도 없는 일병을 하나 살리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이냐 Does it make sense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군대는 명령 아니에요 명령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가요 드디어 찾았어요 찾았는데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투입돼 있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플래툰 이 군인들도 결국 그 전쟁에 인게이지되면서 결국은 다 전사하면서 마지막으로 James Ryan을 구출해내게 돼요 근데 그 그 탐 행크가 주연했던 그 캡틴으로서 총 맞아가지고 이제 막 죽어가는데 As he was breathing the last breath And James Ryan Private Ryan As he was holding up Tom Hank The captain And he was crying And his tears are shedding over his face And saying Why did you do this? Why?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와가지고 다 죽느냐 Why did you do this? 그때 Tom Hank 그가 한 말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제 가슴에 남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때 Tom Hank 그의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Earn this Earn this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여덟 명 죽었다 Eight people die in order to save you Earn this Earn this And he he breathed the last breath 그러면서 갑자기 쭈글쭈글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오발랩이 됩니다 공동묘지에 바로 그 Tom Hank 캡틴의 묘지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그게 아마 James Ryan 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Did I deserve to live this life? Did I live okay? Did I really earn the lives of those people who died on behalf of me? 나를 위해 죽은 그 병사들의 생명의 값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았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요 십자가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같아요 Earn this Earn this I gave you freely for you live a life worthy of Jesu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By repentance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나의 생명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그 가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감격과 그 스릴과 그 사랑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회개하며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가슴 펴고 하늘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웅비하는 비상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 감사 대신에 하나님 일단 회개해 보실래요 웃음소리가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좋은 교회에 주셔서 회개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난 연말 연초에 우리 가정에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우리 권사님 좋은 장로님 어떻게 내 주에 이렇게 좋은 분들 주셨는지 I don't deserve this 회개합니다 한번 회개해 보시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